기현씨 원래 예전에 막 주헌이형 차돌 짬뽕도 먹이고 우리 뭐 이제 자그마한 피자 같은 것도 만드는 거 하잖아요 요새는 왜 안 만들어요? 요새요? 그.. 창규씨 그 짬뽕 하나에 평소에 짬뽕 드실 때 얼마씩 쓰세요? 한 8천원 정도? 8천원 쓰죠 그거 6만원짜리 짬뽕이었어요 너무 잘 알아요 재료를 사는데 나는 내가 짬뽕만 했는데 6만원 쓸 줄 몰랐어요 이게 또 사람 마음이라는 걸 사다보니까 아 그게 더 좋은 거? 한우 차돌박이 이런 거 사게 되고 그리고 다 재료 좋은 거 사다보니까 그리고 한 번 요리할 수 있는 양으로 못하잖아요 맞아요 한 대량으로 사다보니까 6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난 내가 6만원 주고 짬뽕을 만들 줄 몰랐어요 그래도 오늘 훈씨는 나눠줄 분들이 좀 많았어서 그래도 그거는 됐겠다 재료 소진? 아 예 재료는 웬만한 건 다 썼어요 아 다행이다 그 재료비 같은 거는 나우에 청구해 주세요 아 어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듯 흐흐흐흐흐흐흐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